라디오 워싱턴 오늘의 뉴스입니다. 95%의 면역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이 이르면 몇 준의 승인을 받아 공급될 수 있다고 엘릭스에이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밝혔습니다. 로이터는 백신 접종이 이르면 올해 중 시작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우리는 이제 안전하고 고도로 효과가 뛰어난 두 개의 백신을 확보했다면서 이 백신들이 몇 주 안에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승인을 받고 배포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12월 말까지는 이 두 개의 백신 약 4천만의 투여분이 FDA에 승인을 기다리는 채 배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가장 취약한 미국인 약 2천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면역 형성을 위해 4주 간격을 두고 두 차례 접종을 필요로 합니다. 복지부 관리들은 이날 주 정부나 자치령에서는 백신이 승인을 받은 지 24시간 이내에 배포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잡한 냉장 저장 요건은 모든 미국인의 백신 접근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관리들은 모더나 백신의 경우 화이자 백신이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뒤 7일에서 10일 이내에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화이자는 20일 미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들은 또 공식적 최종 승인은 긴급 사용 승인이 떨어진 지 약 3개월 뒤에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복지부 관리들은 또 앞으로 몇 주 안에 추가로 2개의 백신에 대해 초기 임상시험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총괄하는 몬세프 슬라위는 초고속 작전팀 최고 책임자는 누가 어떤 백신을 맞을지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최정아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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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